에디 홀이 에디 홀이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고선 저희와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아... 제가 그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 같고 아... 아... 우리가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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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밤업 워밤업 이렇게? 아... 거의 다 오늘 운동할 수 있는 게요? 오늘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죠?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은? 한번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은? 정말? 네... 예, 내가 좀 너가 더러워н гаразд? 네, 안녕! 그리고 팀원과 함께? 네, 팀원과 함께. 아, 느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제가 못Cause,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는데 일주일은 조금class이? 그냥 좀 스트레칭 네, 좀 스트레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루가 1시간을 chs으니 하루 endeavor 같다 워크워크 방에 주면 타이틀이akt vez 여러 굴소 Work session, recovery session, how you recover from that pain, that much work? Yeah, I have an hour's physio every day. Um, I stretch a lot. Obviously lots of rest, lots of food, do hot cold, so like sauna ice bath, and I've got cryo machine as well as well as there. Perhaps you can navigate the cryo therapy machine. Oh, Eddie? Yes. How you deal with, like, injury? 인쇼? 인쇼? 음.. 물론 제가 많은 физ이예요. 만약에 인쇼는 인쇼, 저는 그냥 수행을 통해서 만약에 인쇼 수행을 통해서 그냥 수행을 통해서 그냥 수행을 통해서 그냥 수행을 통해서 보통 3주일에 인쇼 수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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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3 desk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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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초가해지는 느낌인거 알지? 아 괜찮다 되게 1등인데 심피한 그렇지만 그렇지만 느껴지는게 느껴지는거지 당연한건데 너무 당연한건데 좀 그렇네 이게 이제 괴물찌가 느꼈던 느낌이냐? The Horse King Now if those don't know, The Horse King is a big YouTuber from Korea Hey guys, it's your Horse King How are you? Yeah So these are cool Don't go drums Oh! Oh! So you can do a heavyweight, right? Yeah, yeah 아, 뭔거야? So we don't have to pass you the weights So you only do it for shoulders, right? Not bench or something? Sometimes bench Yeah, it just saves So instead of ripping the weights off the floor and getting to the head So that transition can sometimes be dangerous You know, you can tear your shoulder or biceps So it just takes that, eliminates that factor Makes it a bit safer Oh, yes, yes, yes 안단치게끔 혈수 이게 진짜 좋은 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저도 들어올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등에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쳤던 적이 있어요 방송하면서, 나이가니까 운동 파트너의 중요성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에디홀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치는 사람과 운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말 좋은 월크아웃을 할 수 있었어요 예아! I feel like 80 right now! 예아! 오케이 컴온! Let's go! There you go 제가 이제 바벨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덤벨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어깨 부담 때문에 바벨 이거는 할 수 있었는데 예아! 이래서 운동 파트너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새삼 느꼈고 어... 오랜만에 그런 동기부여를 느껴서 운동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지! 예아! 아, I feel like a... 세다, 예아? 아아! I like to learn Sorry, I can't pay for it I'm gonna get hurt 예아! 아니, 50kg 해봤지? 형이 옛날에 숄더로 숄더로 어... 고무줄까지 해봤지 그래서... 이걸 여기 올리다가 다쳐가지고 응 라이브 때 Hey, Horse King, do you know what smelling salts are? What? Smelling salts? Smelling salts? Yeah What is that? They are when you smell and then make you lift more Oh, yeah! I've never smelled that before Do you have it? Oh, yes, we do Oh, yeah! I like to try it 우리에 니? 물론 네 Contract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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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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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후에 아니 스물들 고raf 높아 도와주 죽는 아, 오케이. 그리고 더욱더 늦게 버틸을 올려줘요. 그래서 내가 더 화려해. 네, 네. 오케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시기에 이 냄새를 맡으면 온 몸이 그냥 삐죽 서는? 약간 각성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do it from here. 아, 네? 네, 네. From here. I do that. And then get closer. Yeah, just gauge it. 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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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I'm stuck! 으아아아악! ilenlla're Ihnen lied! 내 나의 삶을 잘하는거에요 오 마이갓 그래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네, 네, 네 세계의 가장 강한 소금 쉽지 않나 아직도 더 warm? 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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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그 아 예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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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게 월까우시다 그치 그리고 에디올의 숄더프레스 마지막 무게는 채집 2.5kg였어요 근데 고중량의 마지막 무게는 두 개를 하든 한 개를 하든 끝내는 게 정석인데 에디올은 72.5kg로 다섯 개 이상을 한 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보고 진짜 경악했어요 그리고 덤벨 셔틀들이 두 명이나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국밥처럼 든든해 너무 좋았어요 후우 진짜 오랜만에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었을 때는 덤벨 떨어지는 소리 막 응원해주는 소리 밖에 없어 막 컴온, 컴온 업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운동을 해보면 이러면 얼마나 집중해져야 되고 어디 피해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 헬스장이나 이러면 되게 잔잔한 음식이죠?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죠 다시 한 번 더 2, 3, got it 거의 다 됐지 한 번 더 개선 그니까 her 정말 정말 너무 다 됐지 그냥 더 좋다면 그니까 제가 그리스나 체대에서 gery 있었다. 그것은 어떤 용량인죠? 저 그리스나 체대가 있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는 완전히 어디서 이 portrait이었다. 그리고 나의 장르들의 시계, 1000 AD로는 나머니가 구성ée 있었다. 정말. 그래서 왕이 보디가 되기 위해서 그 듣는 사람들한테 줬대요. 아, 으어, 아, 으어. 오우, 와, 이 자세는. 이게 백사회의 쇼면, 모든 분들도 제거하자. 네, 네, 그 자세히 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이, 그 왕이 계신다. 하하하하, 내가 세계의 쇼면. 내가 말한 이 상자의 쇼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이제 더 많이 느껴져요 아아... 거의 6개월 이상 뭐 1년간 된 것 같아요 이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에디올이 있으니까 100kg까지 들었는데 다시 한국에 도착하면 숄더 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어깨 종류의 운동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에디올이 저의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도전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콘텐츠 자체가 도전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디올이 하프토르라고 하는 비오르손과 내년에 복싱 리그를 해요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대전 중에서도 거의 탁급 선수들이 복싱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 호나두르가 갑자기 복싱을 하겠다 둘이 싸워보겠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몇몇 만나봤잖아요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고 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더불어 엄청난 동기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일찍 일찍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에 감사합니다.